아 여보세요 아 저 데이 친구 민영인데요 혹시 집에 데이 있나요? 아 없어요?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지 너와 길을 걷다 보면 내 맘이 맘 같지가 않아 너와 밥을 먹으면 먹다 보면 내가 뭘 먹었는지 몰라 정신이 팔렸나 봐 정말 내 마음 어디로 간 거야 나한테 이러지 마 제발 자꾸 생각난단 말이야 어떡해 나는 네가 좋은데 사기 다 헤어지면 어색해져서 어떡해 나도 네가 좋은데 내 마음 들켜버리면 부끄러워서 어떡해 너를 갖고 싶은데 고백도 못 해보면 맘이 아파서 어떡해 난 내게 안기고픈데 손도 못 잡아보면 잠이 안 와서 어떡해 난 너무 복잡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관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관계에 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노래만 흥얼거렸어 널 만나고 나면 어지러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어떡해 나는 네가 좋은데 사기 다 헤어지면 어색해져서 어떡해 나도 네가 좋은데 내 마음 들켜버리면 부끄러워서 어떡해 너를 갖고 싶은데 고백도 못 해보면 맘이 아파서 어떡해 하나 둘 셋 난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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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어떡해 너란 난 어떡해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어떡해 너란 내 너도 어떡해 어떡해 괜히 아닌 척 했는데 네가 내 맘 호에서 도망가버리면 어떡해 난 자꾸만 네 생각이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해 어떡해